생일에 서운강씨가 민혁아 생일 축하한다! 민혁아 생일 축하한다! 무대에서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축하를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? 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심쿵인가?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약간 웃음참기 챌린지처럼 돼가지고 창섭씨가 터졌어요 맨 앞에 파트여가지고 자기가 민혁아 생일 축하한다 하고 자기 혼자 완전 진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댄서분들까지 다 터졌는데 그러면 예고하지 않고 그거는 바로 그냥 은강씨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? 아니요 심지어 저희 이제 리허설을 몇 차례 하잖아요 하다보면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할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봐도 봐도 터지는 그리고 리허설 때보다 본방 때 더 이제 우렁차게 해버리니까 근데 리허설 때 하셨구나 다행이네요 아 근데 기억에 남는 생일 멘트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은강아 고마워 그러니까요 이제 윤호은호 선배님 다음 버전이 되신 거 아니에요 별명이 생겼어요 그렇죠 윤호은광이라고 너무 본인이 뿌듯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잘 외쳤어요 아주 우렁차게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버들 생일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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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잠시 나요 그 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